다시는 찾아와나 봐라. 야, 나 어떡해! 얼마나 더 일해야 돼? 헤어지자면서 내가 지구진 자신을 왜 계속 쌓는 거야? 세상에서 제일 꼬시기 쉽고 제일 꼬시기 어려운 남자가 바로 전 남친이야. 커플 여행 이벤트에 당첨자냐? 우리 헤어졌어. 지금이야말로 딱 좋지 않아? 난 꼭 갈 거야. 커플 여행 시작할까요? 커플 여행 시작할까요? 커플 여행 시작할까요? أ